아 배고프다 이 시간만 되면 배가 고프네요 아 비호님이 보내주신 선물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깨용깨용 아 비호님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라고 떴네요 어디 보자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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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조금 한 개의 새로운 선물 이게 뭐지 디스 트렌트 디럭스 에디션 디스 트렌트 디스 트렌트가 뭐지 공포 게임 후원합니다 정성을 담아 비호그 7님 아 고맙습니다 라이브리 추가 무슨 게임이지 첨보는 게임인데 저도 이 시간이 되면 배고픈데 눈이 오네요 어디 나가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어 저 귀담임도 계시지 않나 귀담임 주무시나요 귀담임도 하실 거면 들어오세요 아까 보니까 뭐 채팅 메시지도 있던데 섬님 섬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어 네 맞아 요 어 뭐야 요 요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방송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잘 잤는데 스팀 오셔서 방송 보면서 하고 계신다면서 내가 지금 뒤풀이 한다는 걸 모르셨나 섬님 감금 미션이 성공인 거죠 아이고 라이엇나니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성공하신 듯 오늘은 데바델을 하고 제가 금요일이나 일요일 날 아 일요일이 된다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계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된거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른 게임 제가 보여드릴게 신기한거 내가 받아놨어 석진이 핑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자기전 꿀잼 방송 왓성님 항상 감사합니다 석진이 핑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있지? 어 여기있다 유레이스테이션이라고요 무료로 풀렸더라고 유령역이라는 게임인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 유령역 무료로 플레이 타임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무료로 했는데 굉장히 굉장히 한국말 지원도 되고요 이거 봐 분위기 좋죠 재밌겠죠 이거 나중에 할게요 그렇구요 대바델을 할겁니다 저것도 있고 우리 그때 했던거 이거 네버엔딩 나이트메어 요것도 다른 분기도 해 봐야 되고 그거 말고도 뭐 게임은 할거는 많아요 데드스페이스도 비호님이 선물해주신거 해야 되고 루시우스도 이것도 언젠가 해야 되고 루시우스도 이것도 언젠가 해야 되고 근데 왜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지? 이쁘게 안 나오고 데바델은 거꾸로 해도 데바델은 거꾸로 해도 데바델은 그..그..그..그렇죠 잠시만요 아.. 데바델을 섬님이랑 하려고 샀는데 64비트만 되죠? 아 그건 상관없는데 몇비트인지는 본인 컴퓨터가 몇비트인거는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딨냐 방송.. 프로젝트 알겠다 됐다 아 샀는데 실행이 안된다고요? 그거 몇비트 이거는 상관없을텐데 아 컴퓨터 다 시키니까 된대요 그렇답니다 채팅창 바꿔야지 이거 채팅창 키 크다 여기로 바꿔야지 몇달째 그런다고? 그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게 몇비트 이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구와 함께 살아남기를 해야되나? 뭘 해야되나? 지금 데바델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모으면 40개 다 모으면 토구 있잖아요 토끼살인마 이렇게 가면을 개 가면으로 준대요 저는 개띠라서 그래서 이제 토구가 아니라 견구 개구 친구와 함께 살아남기를 먼저 해봐야되나? 아 잠깐만 디스 코드를 실행해야 되잖아 히버가이님 초대하고 비어님 초대하고 아 그럼 레쿠님 못하는거야? 레쿠님? 이선생님 안계신거 같고 이선생님 우리 저기 귀담님 어디 계셔? 귀담님 왜 여기 없지 목록에? 나 친추 안되있나? 이선생님 비어님 못하시나? 아람파크님 하신다고? 오케이 오 그럼 풀? 풀파야? 이거 하고 우리 그럼 이제 살인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되겠다 그쵸? 어 나 화장실좀 갔다올께 I'm so sorry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어 비어님 어서오세요 비어님 어서오세요 아 왜이러지 왜이러지 뭐야 차가 안 돼있지 안이 선자로 있지 F들어오 야 어디 온다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오십시오 뭐야 왜 다 나갔지 다시? 귀담님 어디에서 계죠? 귀담님 계시면 우리 진짜로 딱 살인마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아니 여러분 말고 이 디스코드 하시는 분들이 잘 들리냐고 물어본 건데 띠링띠링 소리 맛나고 잠깐만요 비호님 왜 안 들어오시지? 비호님이 왜 안 들어오시지? 들어오셨다 비호님 비호님 들립니까? 매장 비호님 비호님 이거 소리가 안 나지? 저는 나는데요 배현 드 employed 엔 아 이거 동영상을 켜야 들리나요? 아 예 잘 들려요 아 손님 목소리가 안들린데요? 제 목소리가 안들린다고요? 네 손님 목소리가 안들려요 지금 어 잠깐만요 아 이거 꺼놨구나 잠깐만 아 들립니까? 예 들려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아니 들려요 들려요 지금 아니 방송에 그러면 이중으로나 잠깐만 잘못된다 이러면 아 이거 미친텐데 이렇게 하면 방송에 내가 내 목소리가 이중으로 나가거든 아 내가 설정을 잘못해놨다 어떡하냐 이거 그 디스코드 음성설정 좀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오 Close 마이크를 딴 데다 꼽아야 돼 이러면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딴 데다 꽂을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제가 귀찮게 냈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RM파크님이시네? 그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모을 수 않으면 진짜 처음이네 그러게요 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네 목소리가 괜찮은데요 두 분 더 쪼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 두 분 더 쪼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 두 분 더 쪼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잠시만 네 목소리가 워낙 부상인데 제가 더 안 좋죠 목소리는 저는 목소리보다 얼굴이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소리보다 얼굴이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소리보다 얼굴이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카페 보면은 저 얼굴이 있긴 있는데 아 isto wouldn't you 나중에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나중에 보러가야겠어요 아저씨처럼 생겼을 거예요 진짜 아저씨 앞에 두고서 아저씨처럼 생겼다고 하면은 하하하하 여기에서 제일 어린가요 제가? 표님이 제일 어르신 것 같은데 네.. 97년 와.. 악글자가 구.. 구자야 저 이제 스물두 살이 대학생입니다 제 동생보다 한 살이 어리네요 네? 아 비혼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든가? 스물스물두 살이실 세례요 네 스물둘이요 스물둘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어리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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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 지금 스물세지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서른이에요 근데 제 동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거 완전히 꼬맹인데 내가? 완전 꼬맹인데 좋을 때 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나셨어 스물둘하니까 군대 가야되는데 아 군대.. 아직 안갔죠 아직 안갔죠 아.. 응? 응? 내나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재생장치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고 아 소리가 한쪽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면 안되지 하이 저희 서방님 잡고 그렇습니다 그날 아 죄송해요 어떡해 됐다 이제 됐죠? 네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이제 이중으로 안나갈거에요 아유 힘들었다 자 자기소개들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같이 게임을 하게 된 큐보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오님 아 예? 저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인데 아저씨처럼 보이는 비오 부칠입니다 비오님이시고요 여기 아까 방금 인사드린 분이 큐브가이님 요분 제이크파크 방금 드와이트 페어필드가 비오님 맥 토마스 아람파크님 안녕하세요 아람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끝인가요? 좋은 거죠 오래면 한번 가봅시다 목소리 조금씩만 크게들 내주세요 전 안돼요 전 안돼요 최대한 가까이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뭐야 우리 쫓겨난거야? 아니구나 지금 저희 4명만 지금 하는건가요? 네 4명밖에 안돼요 이거 뭐야 누구 나갔어 어? 어? 아이씨 큐브가이님 왜 나가셨을까? 어? 왜이래 이거 어헤이 어헤이 나갔다옵시다 나갑시다 다시 조금 예 왜이러지? 아 판판하기 힘들죠? 흐흫 아 죄송합니다 네 만들께요 다시 네 네 네 와 여기 PC방인데 왜이러지? 흐흐흐흫 PC방은 모든게 완벽할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구도 잘 안되는데, 펜포. 내 발에 얼마나 잘 된다고? 어? 된거죠, 지금? 네, 오셨어요. 이번엔 비오님이... 오신건가? 오,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됐다. 됐어요. 왜이러... 왜이러는거지? 게임을 한 번 하면 안되네요. 그런거죠, 다같이 하려면. 뭐야, 방금 저 이상한 에데온은 뭐지? 저기요? 오퍼링인가, 에데온인가? 그 증가 있어요. 그 생존자들 행운 높이는 거요. 어? 뭘 높인다고요? 행운이 뭐예요. 아, 저런게 있었어? 글쎄요, 저도 몰랐는데. 삑 소리 뭐예요? 저, 이게 PC방이요. 흐흐흐흐흐흐흐. 전자리.. 전자리인지. 뭐 드실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뭐, 뭐, 먹을려는게 아니라요. 제가 자리 잡은 데가, 하필이면, 전자리인지 아삐해요. 아,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핫발을 빨리 덥혀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저는 안 먹어요. 감자튀김을 먹어버려서 배불러요. 아니 감자튀김으로 배가 부르다고요? 나는 그 정도 배불러요. 감자튀김이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지? 함바구니에요. 아하. 겁나 많이 드셨구나. 감자튀김으로. 그럼 물리지 않아요? 그렇게 먹으면? 아니요. 저는 배나온 아재라서. 저도 배나온 아잰데? 저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거기 쓰레칭이 되신거에요. 살찌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어? 종아단이 되셨구나. 그건 뭐 누구나 그렇죠. 살찌는 음식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한바구니를 먹으면 질릴텐데. 맛있는데.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어요. 아잇끼리 상처 주지 말래요. 세상에나. 아람파크님 오늘은 그 남편분이 안 계신가요? 외박하신대요. 어쩐지 당당하게 저도 들어갈게요. 디스코드 초대해주세요. 저기요. 저 세름나 직송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 나 왜 안 움직여? 한영이요. 한영. 오 됐다. 왜 갑자기 안 움직였었어. 티놀프님 쿠키 스무개 감사합니다.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족발 먹고 싶은데 노트북 때문에. 주의 잘 섞이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랑이 님도 데바드에 깔려있나요?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던데. 이따 그러면 살인마 그거 하면 한 명 더 오면은 딱 살인마로 풀파할 수 있는데. 오예. 나 걸렸어. 벌써요? 어 나한테 온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 좀 끌어주세요. 저희 지금 이거 엔진 고치고 있어요 지금. 엔진 뭡니까? 어 온다. 온다. 어 온다. 어그로 풀렸거든요. 오케이 고쳤다. 방금 전에 누가 누가 갔는데? 아 왜 왜 왜 날 따라와 왜? 오지마. 시간 좀 끌어주세요. 엔진 고치고 있거든요. 아람팡님 뭐하세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루시키자 루시키자 흐하핳핳핳핳핳 아니 저건 지금 큐브가이님 쫓아가는거잖아 우리는 계속 꾹꾹이 돌려야지 같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 앞에 누구시죠? 난 살아야돼 제 앞에 아란팍 군님이에요 아니면 선님이에요?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럼 이거 아란팍 군이구나 누가? 앞뒤 나랑 누가 있지? 저 있어요 인성질 짜증나죠 인성질 엄마야 아 다 돌렸는데 이쪽으로 오네 아 뿌잉 뿌잉 어 저기 저기 있네 나 살인마가 피쳐올 때 등 뒤에 빨간색 번짱이는 게 너무 싫어 네 저도 싫어요 그건 어 엇 아 너무 순조로운데요 아니 형님 여기 말고 딴 데로 가면 아휴 고맙쳤습니다 할인마가 대린인가? 그런가 왜요? 랭크가 랭크인지라 아니 지금 두 개 남았는데 지금 아직 한명도 한번도 안걸렸잖아요 지금 맞지도 않았어요 나도 역시 저희는 고였어요 아이 뭐 그정도는 아니고 흐흐흐흐 와 나 못봤어 바로 앞에 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우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숨는건 역시 지하실이 짱입니다 아아 좋아 아 아 큐우님 치료야되는데 저거 어딜까 괜찮아요 제가 방향을 헤맸다고요? 그럴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는데 왜 다들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저기 나나 나왔어요 쫙 있다 오ahl 오 혹시 오 살려주세요아 설레주세요 x2 오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화로 아프다 아프다 행복해 저어 빨리 빨리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는 신경쓰지 마시고 발전기인척 나는 누가봐도 발전기 빨빨리 나가십시오 빨빨빨빨 뭐하십니까 일 끝났으면 퇴근들 하세요 저거 기다리지 마시고 퇴근들 하십시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다 큰 그림이 있은게 가세요 가세요 얼른 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티놀프님 특히 배꼽을 감사합니다 내 당신은 발전기 뿅 기분이 너무 좋구만 아유 티놀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후 예 아프리카는 안합니다 역시 탈출은 개구멍이지 이거 나가게 하면 돼요? 예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살인마 퍽 대리인이 맞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퍽이 귀담임 계세요 지금 귀담임 귀담임 계실랑가 안계시면 랑이님 같이 하실분 한분 더 모집합니다 랑이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랑이님이 저를 친추하셔도 되고 랑이님 오신답니다 살인마로 그러면 친구 죽이기 일단 세 분 초대하구요 랑이님이 같이 하신다 그래서 랑이님이 같이 하신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 무슨 사람은 아니고 아니요 저는 살인마는 저는 신성에 찾게 하는 살인마 못해요 헐 하하하하 어디 보자 저 한 분 살이 걸리신 것 같은데 지금 섭림이 살인마 하신다고 자리 가신거네 지금은 제가 여기 있어요 먼저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셔도 되고 초대가 아니 아이디를 알아야 초대하죠 랑이님 칼짜나 챙기도 나죠 신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스켈레터티가 뭐예요? 잠깐만요 신출 좀 하고요 친구 추가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구라가 가슴에 사늘하게 날아와 꿀텼다 무슨 구라? 뭔 구라? 친구 추가 친구 추가가 어디서 하더라? 친구 친구 가면 추가가 있겠지? 친구 추가 친구 찾기 아까 뭐였지? 아이디 뭐라 그랬죠? ADS ADS F O F F F F F F F F 어? F ADS F F F F F F 5400 04 4 4 검색하신 조건에 맞는 사용자가 없다는데? 네 ADSF 맞는데? 5400 라率 라率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들리시겠지 게임 켜놔주셨으면? 아 그러면 저 VIAU 그거 쳐 보세요 V-I-A-U 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랑이 님이 저나 비호 님을 친추를 좀 해 주실래요? 어 잠깐만 한 개의 새로운 초대 왔다. 아 랑이 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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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저한테 친추가 왔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초대 근데 비호 님은 비호가 무슨 뜻이에요? 아 세렴이 형님. 아 한국 이름 같다. 랑이 님 초대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살인마 생존자 플레이 하면 방풀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아깝다. 거고 하려 했는데. 어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뭘로 하지? 이거 좋다. 들어오셨네요? 아 오케이. 준비하십시오. 렛이. 아하핳. 그리고 저 아까 본명 말했을 때. 저 본명 같은 거 이미 다 돼 있을 텐데. 본명. 본명? 네. 저 이미 다 까발려졌는데. 본명이 왜 안 돼지? 예전에 한번 그 손님한테 그 뭐지? 선물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본명 써버려가지고 서명이. 음.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관심이 없거든요. 남의 본명 따위 관심 없거든요. 손님 팽력배? 팽력배 아니세요? 직업이 혹시? 네? 팽력배 아니죠? 팽력배요? 팽력배요? 아니 근데 그건 맞잖아. 누가 관심 있어. 아니 그거는 비호님이 아니더라도. 어? 랑이님. 랑이님. 디스코드. 디스코드로 하고 있거든요. 랑이님. 디스코드에서 어... 디스코드 하실 줄 아십니까? 이따가. 이따가. 일단 한번 하고요. 하여튼 방풀은 하지 말기. 자 시작합니다. 어디들 계실까? 랑이님. 하엇.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거. 글πο 찾아서 해야 돼요. 글표. 아니 랑이님. 방송 안보고 있어요 라고 채팅 친다는 건 방송에 있다는 거잖아? 흠흠흠흠흠. 아니 채팅치면서 방송 안보고 있어요. 라니. 너무나 큰 모순 인데요? 도망가셔 골톡 골톡 이걸 찾아야 돼 깜짝이야 헐 안 돼 헐 잠시만 아이고 우리 랑이님이시네 우리 랑이님 불토 찾으세요 불토 불토요 불토 불토가 뭔지 모르겠는데 불을 낳는 토텔이요 잘못 들어서 불토로 들었네 불타는 불타는 토요일 아닙니까 어 어 환자 어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그럼 이거를 찾았다는 소린가 이거를 찾았다는 소린가 자 어 이거를 찾았으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고 했겠지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거야 근데 불토가 하나밖에 없는거에요? 안알려줌 헐 어 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네 우와 거의 일본 순서 전지구문하고 계셔 자 누가 이렇게 웃어 저는 이거만 왜 이 선생님이 바쁘신가봐요? 날레날레거이시라오 디오 디오 디오.... 어? 랑이님 아닌데? 낭이님 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아 그럼 또 그거 터뜨리러 갔단 소리? 그걸 터뜨리셨겠다 터뜨리러 갔단 소리 터뜨리러 갔단 소리 괜찮아요 없어졌어요 누가 여기서 살랑살랑 살랑살랑 숨어서 나를 보고 있네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서로 도와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 도와줬네 아이고 어서오십쇼 억오오옵 랑이님 죄송합니다랑이님 ㅠㅠ 필요없음 너무 빠져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깜 Cay 잘해ão 안돼 안 돼 이거 발로 차고 아 왜 전구 사랑해주세요 랑이 님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죠? 자 이러면 너무 빡기면 하지 말자 우리 아랍파크님 아랍파크님 이라사이 마세 아스마 미생 건망와 사연하라 저 진짜 고문이다 아 진짜 이거 저립이 진짜 아 아니 발전기를 감히 발전기를 비오님이라 알았어 이제 다음 타겟은 비오님 일단 아랍파크님 한 번 더 걸고 아 진짜 진짜 이거 전기 너무 시렁쓰여 뭐 여기까지는 아 아유 우리 아랍파크님 이렇게 제가 안아보네요 아 영광입니다 진짜 진짜 귀척 어 귀척 걸어야겠다 귀척은 걸어야 해 넉 넉 하핱 어 하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다음 타겟은 당신이라고 했지 아닌데요 저피오 아니에요 자리가세요 여느 오신다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라 좀 어이씨 비호님 잘 도망간다 비호님 왜 이렇게 잘 도망가지? 어차피 패턴하는거 같은데 어? 아라님 죽으셨어요? 아니요 살았어요 왜 이렇게 잘 도망가지? 왜 이렇게 잘 도망가? 아씨 뭐야 왜 이렇게 잘 도망가 따다 따다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아 이거 갈고리를 부셔도 다시 생기는구나 갈고리 부셌어요 혹시? 네 잘 가 어디를? 어디를? 나랑 지금 심리전을? 비호님 한번 한번 아 잠깐 설마 이거 또 보이는건가? 숨어있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거짓말해요 거짓말 마지막에 켠자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뒤에 있는? 어디있어? 안 돼 안 돼 켠다 안 돼 안 돼 켠다 가지마 가지마 오지마세요 왜 근데 비호님 아무도 안 구해요? 오 난... 너무 멀리 다 비호님 버렸어 왜? 사라졌다 사귀바야 누굴 구하신거야 아 구해졌네 왜 왜 왜 사느라 바빠서 아 인정 사느라 바빠서 네 칼찌 실패했구요 칼찌 실패 아유 랑이님 아 하 살려주세요 제가 갈게 아뇨 아뇨 어 감사합니다 툭 한 번씩 걸어 안걸릴 수 있나? 안걸릴 수 있나?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아... 이 처절한 비명소리 랑이님 랑이님 저도 살아야해서 잘가세요 랑이님 자 다음은 뉴규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랍팡님 아랍팡님 엽 어? 아랍팡님 어디가셨지? 아이고 저기 계시네 아랍팡님 세상에나 아니 판자를 지금 이 멀리에서 지금 다 여기 있어요 지금 판자를 내리신 겁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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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직선으로 도망가죠 ㅋㅋㅋㅋ 판자 못 내리지요 바로 옆에 갈고리 있지요 들어가세요 이따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자 저희 둘 명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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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고 있죠 슈우우우우우우웅 나도 그걸 다 보고계셨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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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여기로 오세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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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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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찾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아 웃겨 어디갔어? 어? 뭐야? 방금 내 옆에 누구 있었던 거 같은데? 못 봤어 어? 나 잠깐 못 본 거야? 너무 재밌어 그 웃음소리 쏙 들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왜 못 봤죠? 잠깐만 아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어딨지? 와 이거 너무 사기다 갑자기 안 보이네 아 저기있다 하이루 하이루 창밖에 그대가 보여요 창밖에 그대가 보여요 우리 비오님 우리 비오님 아 뭐야 우리 비오님 우리 비오님 사랑하는 비오님 이리 오세요 게임 게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임 선물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비오님 어디 가시나 어디 가시나 어디 가시나 누가 소리 지르네 누가 소리 지르네 조용히 안 합니까 어? 여기 왜 내 분신이 둘이나 있지? 아 진짜 전기 전기 장판 진짜 너무 싫어 выход 흐흐흐흐 컴한 컴하아 컴한 컴하아 컴한 컴한 할 수 없는 제가 봤는데 근데 저 분신은 뭐하는 거에요? 위치 알려주면 집계했어요 어디갔지? 어 또 갑자기 아 놓쳤어 또 뭐야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넘꿀째 복땡이가 그대가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줘 첫눈에 난 내 사랑인걸 알아줘 내 앞에는 어 뭐야 칼찌가 남아있었어? 안 쓴 거였어? 헐 안 쓴 거였어 왜 다시 왜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오신 거야? 안 되죠? 안 되죠? 올킬 각이지요 왜 저조? 아니 다야 왜 저조가 아니라 다예요 다 올킬이라고 하지요 왜냐면 다 쓰러트리지 않으면 개구가 열리니까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만 죽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뭐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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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한 명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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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눌프님 쿠키 열기 감사합니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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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울결표 울결표 본성 폭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락이 님이 나가셨지? 따라 county 다르셨다고요? 아니요 사인마예요 아 그럼 뭐야 한 명 랑이 님이 살인마 하시는거에요? 네 오호라 자 난 뭘 해야되나 퍽 좀 봅시다 어디 봅시다 퍽을 뭘 해야되나 응? 왜요? 시누프님 죽여라 죽여보이가 콕 발 너무 신나신거지? 쌍님 저 아까 많이 살려드렸으니까 봐주세요 부탁할게요 공구공구 나에게는 공구상자 공구공구 공구생자 여기에서 랑이 님 이거 데리죠 전 살려주세요 발고리 제거 고고고 어그 부추다 오우 흠흠흠흠 줘 로댕 저게 뭐 이런거 인정말리 형이 랑이 랑이 님 살려주세요 심지어 게임 시작도 안했는데 한 분은 비굴해지고 한 분은 지금 아까 살 계속 살려줬다고 계속 봐달라고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봐주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면서 봐달라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뛰면 발자국이 남아요 발자국 보고 따라가거든요 뭐지 토끼네 저격 짱이십니다 대박인데 2층에 있는데 그걸 때렸어 아우 사탕 그냥 생길 뻔 깜짝 놀랬어 아우 아우 중에서 네? 뒤에서 날라왔어요 속기가 날라왔어요 제가 몸부림질하고요 어우 사랑해요 직초하세요 직초 아 거짓네 형님 너무 또뻔한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네 사탕 삼길뻔했네 미스코리한테 알았어요 아니 사랑한단 말하니까 벌어버렸네 해선 안될말을 하신거에요 왜 그런말씀할수 있을까요? 그러게 아이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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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아아 튀이라니까 나는 진짜 내 시계 퍽 어우 나 직초 나 직초당하는거니? 진짜? 진짜 앞이도 눈물도 없네 직초라니 내 두번이가 살려줬는데 어 아니구나 아니래잖아 난주라는거 아니야? 직초네 직초 맞네 나이님 나이님 우와 직초 당연합니다 직결초형이에요? 네 직초 네 직결초 와 북한군이다 아니 일본순서라더니 북한군 독일나치도 나오겠네 우와 대박 대박 오 소름 근데 이거 나만 발전기 맨날 다른 분들한테 직총당하는거지? 아 근데 저거 직결초형 저것도 퍽이 있어야되는거에요? 네 오퍼링 중강오틸 otras 이분 이 선생님께서 직후 당한이후로 처음이야 돌асс Shoal 그러다 크 nano가 어떻습니까? 폭탄 말하진 않아요 래 strike 시안폭탄 말하진 않아요 비오님 아..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저를.. 크.. 죽쳐.. 아 깜빡말렸네.. 죽쳐 지리구요.. 어.. 독기 잘라내지네요.. 야구 한번 쏟으세요.. 랑이 님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아 세상에.. 랑이 님이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실패요.. 되게 좋으셨어요.. 실패요.. 왜 전수는 없자.. 어차피 다 죽을건데.. 티누프 님 굽기 10개 감사합니다.. 잘려라 살인마 물결표 물결표.. 어차피.. 저를 응원해주셔야죠 티누프 님.. 하는거 없이 그냥 죄다 직격채용일테니까.. 전수는 없자.. 랑이 님 너무.. 아.. 랑이 님.. 아.. 선님.. 알려주세요.. 아.. 또 우리 비호 님 구하러 가야되는데.. 어.. 뭐야.. 왜.. 견자단 실패.. 아.. 견자단을 왜 해요.. 아.. 진짜.. 뭐야.. 비호 님 빠이? 아직.. 아직 아니에요? 넌 뭔데.. 아니요.. 후보라 님 없었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너 어차피 더 죽겠지.. 거짓말 오케이 비호님 나도 같이 협력한 거 알지? 어그론 내가 끌은 거 알지? 모르는데요? 못봤는데 와... 저런다 또 랑이 님이 나한테 도끼 던지고 내가 피하고 지금 그러고 큐브가이 님이 구한 거 아닙니까? 어 뭐야? 그리고 큐브가이 님이 지금 누운 거 아닙니까? 큐브가이 님이 지금 누운 거 아닙니까? 아 큐브가이 님? 도끼를 만져라 형님 직접 해드리고 큐브가이 님의 깊은 한숨소리 점수만 먹겠다던 그는 흐하하핰 안돼! 야 맸대 야 맸대야 잠깐만 야 맸대 야 맸대 당황했다 안돼 멍청이 와 토끼 내가 할 땐 토끼 겁나 구렸는데? 왜 이렇게 좋지 여기서는? 그건... 그럼 제가 왔죠 그건 큐브가이님이 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톡 빠르실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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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랑 다른 게임하는 줄 알겠어 와 나 죽이려고 막 다 나랑 다른 게임하고 있는거 같애 진짜 뭐하세요 다른세상에서 나 발전기 돌리고 있지 아잇 뭐야 방금전에 아깐 아깐 제가 들었대요 지금 방금 발전기 켜진거 못봤습니까 아 봤대 아 직결채용할려고 또 와 왜이러지 왜이러지 직결채용할려고 그러지 에헤이 원참 토끼 직처가 뭐였지 토끼요? 토끼로 대가리 대가리 찍는건데 관전이나 해볼까 엄마야 왓성님은 어떻게 어떻게 사망하시는지 한번 봐야지 엄마야 오우 잘하시네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아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해요 와 도끼도 찍어봐 누가 보면 나로통 줘야겠다 직처 당했어요 오우 형님 직처다 이제 뭐하십니까 직차났다 내 칼찌 쓸 줄 알고 지금 나 칼찌 안 들고 왔는데 어 직차다 아니에요 직차는 한번 걸어야 돼요 아 그래요 한번도 안 걸려요 처음 걸렸어요 전 아 발전기 거의 다 돌렸는데 저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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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군인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사리마 양반 길대밭에서 뭐하시는게요 길대밭은 뭐야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저 있잖아 기원님 달려요 달려 언니 달려 아이고 빨리 가려졌잖아 길대밭 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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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본진가 오빠 오마이갓 터졌네 터졌네 게임 터졌네 비오님 청걸리는거 아 아니다 요번에 비오님 아 직차다 헐 뭐야 그럼 나 그럼 나 개구 찾아야 되는 각인가 빨리하고 개구 찾으셔야 돼요 아 개구 어딨지 내가 개구 찾으려 했는데 어이쿠 하이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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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요요요요요 행운의 여신인 나의 편 요 이리 오세요 어 도끼 던져 보세 요요요요 와 저기 있냐 앞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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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 쫑깡 쫑 뜨면서 개구로 나가지 커튼 하신거에요?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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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파티 나가면 돼요 하핰 파티 나가지마세요 파티 나가지마세요 그냥 로비로 돌아가게 하시면 돼요 와 그 3등이다 하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직장 아, 요거를? 요거를, 요걸로 바꿀까? 나 왜 아무것도 안 데리고 있지? 악 뭐야? 헉? 헉? 고고씽? 잠깐만요 어, 나 퍽 안했는데 어, 나 퍽 있는데 아니, 퍽 안했는데 준비를 왜 하셨어? 습관적으로요 아, 이놈이 습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지 랑이 님 그래도 성공하셨네 즉초로 두 명이나 보냈으면 성공했지 즉초 세 명 보냈잖아, 그러고 보니까 두 명이 아니라 대박이다, 그건 왜 이렇게 다 퍽들아 안 꼈어? 후 아, 퍽 안 꼈어요? 깊은 한숨 저도 안 꼈어 저도 안 꼈어 저도 안 꼈어 한숨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임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십니까? 어, 이름 마음에 든다 질식의 구덩이 지금 누가 살인마예요? 저요 아, 예 왜요? 큐브가이 님이 지금 살인마입니다 전혀 긴장감 없죠? 아니요 저 못해요, 살인마 큐브가이 님이 약간 귀담 님이랑 목소리나 톤이 비슷한 거 같아 웃음소리나 목소리 톤이나 왜 또 나는 혼자 있어? 어? 왜 또 나는 혼자야? 이게 바로 인생 종치는 소리입니다 어? 왜 회지가 안 돼? 그게 바로 인생 인생이 망하는 소리입니다 어, 저거? 아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다들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인생 종치는 소리 아이고 아람파크님 오케이 비오님 하이루 이 딜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딜레이 없으면 종교 그러면 최강 아닙니까 아 이거 풀파로 다같이 하니까 재밌네 맨날 두 명 세 명이서 하다가 갑자기 scp 소리가 났어 어디서 꺼 꺼 꺼 오 바로 옆에 아 저 사림화 못해먹겠다 왜 내가 할 땐 왜 내가 할 땐 랑이님처럼 안되는 거지 아깐 그렇게 잘 보이던 생결자들이 갑자기 안 아 이게 눈뜬 장님이지 뭐야 이게 그래서 저도 싫어해요 할인자 심지어는 지금 우리 바로 옆으로 막 달려갔어 아까는 랑이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잠깐만 지금 두개 남았어 아니 뭐야 왜 일로 온거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비오님 비오님 어어으 뭐야 이 소리 아 진짜 이거 저 판 så 진짜 너무 싫다 으으음 오우 판자 급격 으흠흠흐흠 저기요 들리세요 네 네 아우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아깝다 비오님 왜요 응? 비윤님? 무슨 일이지? 설마 또 아크 뜨셨나? 비윤님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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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왜 왜 무슨 일인데 뭔 소리야 가세요 오지만 아 아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려요 왜 무슨 일인데 개구 찾으셨어요? 에? 개구 개구 개구? 네 아니요? 왜 거칠어 뭐야 갑자기 뭔 소린가 했네 땡땡땡 땡땡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아라파카님 캐릭터 인생 종 치는 소리 땡땡땡 와 캠핑하시네 캠핑을 해 캠핑을 해 뒤를 보시지 나를 볼게 아니라 뒤를 보셔야지 나를 볼게 아니라 뒤를 보셔야지 아이고 어그로 끌렸어 탱커스네 양형님 아이고 감사해요 양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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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아님 일단 의사 정훈아님 정훈아님 아이고 우리 랑이님 제가 구합니다 여기 있었네 바로 옆이네 부엉 비호님 구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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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러지마 끝까지 우린 포기해선 안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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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캠핑하고 계시죠 기다려 기다려 아싸닝 한대 나가고 싶어 아니 빨리 내가 딱 맞았을때 빨리 한명이 가서 잡아줬어야지 아 맞히면 다 빨리 한명이 맞고 한명이 빨리 구해야지 지금 구해야지 그렇지 이제 튀어야지 이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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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랍팍님 어떡하니 잠깐만 그래서 나가셨어야지 아 저 웃음소리 어떡하지 아랍팍님 고기하지마 기다려 아랍팍님 기다려 얍 얍 아니 기다려 같이 가요 아니 이사람 기다려 아 와 잘 됐다고 자 다시 갑니다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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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심 고고싱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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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붙어 붙어 morgoo 고고구! 고고고! 고고고! 고고! 아 먼저 해. 어 저 웃음소리 어떡할거야 저거? 진짜 사린잔데? 어우 차단 anos 흐흐흐흐 포기하지 마세요 저쪽 문 열려있나? 저쪽도? 반대편? 아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잠식.. 잠식당해서? 허흐흐 진짜? 전 한번 다 봐도 돼요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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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생긴니? 둘이 같이 꼬보구 와... 질이네 생각해보니까 굳이 갑시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비우님 바로 나가신거야? 와... 대박 와... 다음 누구 랑이님이 한 번 더 한다고요? 랑이님이 한 번 더 한다고요? 랑이님 화났다 랑이님 한 번 제거 더 하세요 랑이님 와... 이거 할까? 아... 아까 스켈레턴키 물어보셨구나 네 비상탈출교를 바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개구멍을 아... 근데 그게 평소 때 하시면은 민폐예요 아... 그래요? 그러지 다른 사람들 다 돌리고 있는데 혼자 나가면 그 같이 뭉쳐서 나가면 모를까 아... 넌 아 낭이님 큐브가이님 잡으시면 제가 대신에 살인마 웃음소리 해드릴게요 더빙 해드릴게요 아 나 막 눈물이 막 들리는 날아 야 오늘 이거 뒤풀이는 완전히 그냥 풀로 올려야겠는데? 큐브가이님 어딨어? 큐브가이님 왜? 위치 않려? 헛태가 잃을라구 그러지마요 아니 날 잡으면 안되지 이 양반아 날 잡으면 안되지 이 양반아 아니 누가 보면 같은 팀인 줄 알겠어요 날 잡으면 안되지 이 양반아 날 잡으면 안되지 이 양반아 낭인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신 것 같은데 달려주세요 잘려주세요 안 나오지네 흫흫ㅎ흐흐흫 왜 날 잡을라 그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기우가 님한테 빡쳐갖고 왜 날 잡으려고 하는 거지? 흫으 آ앙 어? 왜, 왜 때문이지? 그냥 화나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 아닐까요? 흫흫흫흫흫흫흫흫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흫흫흫흫흫흫든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으흫 그런거야? 그런거 같은데 왜들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글쎄요. 한번 봤으면 손을 던고 시도해보세요 와 여기 계셨으면 한 대만 맞아주시지 와 손님 걸리셨네 그러면 나 바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구구구구 다 도망가기 바쁘구만 와 다 도망가기 바빠 나같으면 빨리 나 구해줬겠다 여기 지금 가고 있어요 뭘 저기 저기 땅끝마을 갔다가 이제 오시면서 저 한 양반은 저기서 발전기 돌리고 있고 저기 땅끝마을에서 고! 반동! 지금 어 명령어졌구요 지금 리더십 난 이제 철저하게 숨어있을거야 아니 저 양반은 근데 왜 벌써 벌써 반피야? 지금 지금 나보고 왜 까딱까딱거리고 계셔? 너 되게 웃는 것처럼 헤드뱅잉하고 계셨어 어 땅끝 맞습니다 근데 받는 게 어 그럼 뭐 컨트롤이요 어? 컨트롤 컨트롤이요? 아 이거 어쩐다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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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브가이니 뱉어 와 직결처령 또 이, 또, 또 이 근처로 올 거 아냐 엄마가 흠 난 왜 철원하고 있나 그래? 2, 3, 5 와아 와아 지린다 지려 나이스 와아 같은, 같은 팀이 맞았는데 나이스 저거 해준 거죠 저게 전략입니다 저게 도망가게 해주는 맞아요 그걸 뭘 아쉬, 아아 진짜 직결, 와아 직터야까? 약간 변태기질 있으신데, 랑이님 와 진짜, 진짜 직처네 직처를 한랑말랑, 한랑말랑 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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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끄덕끄덕하고 약간 변태기질이 있으셔 바이바이, 사비님 바이바이 많이 당하셨구나, 저 양반이 저게 많이 당하면 저런 약간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서 저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저, 전두엽이 손상됐대 이렇게, 티빙을 많이 당하면 저렇게 돼요 아, 그래요? 여보세요? 화이팅하십시오 흠흠 어, 예? 소리들린다 와, 거기서 발전기 앞에서 캠핑하는 살인마는 처음 봤다 다시 그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똥가요 똥가요 흠흠 한번 걸리나요? 흐흐흐흐 아, 칼질을 들어야겠네 멀다 멀어져 멀어져 갔다 발전기는 아직도 하나를 더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과연 둘의 운명은 빠밤 종소리 들린다 종소리 들려 인생 종치는 소리 무섭다 전자다 예, 비호님이 그래도 생존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망가는데는 일가견이 있으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네요 사막복산이잖아요, 그거 아니었네요 음, 뿅 아니었네요 황 꼬리 타다가 또 맞았죠 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 또또 신났죠 지금 히얼이 넘치죠? 지금 기뻐죽겠죠? 지금 올킬의 기쁨 그 기분 잘 알지 도리도리 하시죠 아팡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죽여주시는군요 너무 가까워서 칼찌가 안되는구나 그냥 걸어주세요 직처 싫어요 직처 싫어요 직처 싫어요 직처 싫어요 그냥 걸어도 돼요 직처 싫어요 직처 싫어요 대기지마 아팡 아팡 아 아랍팡님 아 아랍팡님 아랍님 죽자마자 비호님 아 아 아 많이 아팡 아 다음사림만 누굽니까 아랍팡님 아랍팡님 척 빠따로 직처하십시오 아 진짜 아프게 아직 들어 아팠어 보니까 아직 들어 아팠어 아직 들어 아팠어 아직 들어 아팠어 아 안 아프니까 지금 아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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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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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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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지금 누가, 누가 살인마에요? 비혼이네? 헐 저 양반 아 저 양반도 어 여깄다 주사 여깄다 저 양반은 무서운 양반인데 저거 샴푸탄 버리지도 않는 샴푸 아 그 즉처하는거는 살인마가 폭주해서 하는거에요 원래 그 엔티티한테 갈고, 갈고리에 걸려갖고 엔티티한테 영혼을 바치는건데 즉처하는거는 살인마가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폭주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왜요? 봐주지 말아요? 언젠 봐줬습니까? 고생하 봐줘서 샴푸탄인가 아 더워 글쎄요 어떻게 할까 랑이님이 방풀한건 아니었겠지 아까? 설마 설마요 아 아까 전에 아 근데 이거 예전에 서민님한테 짜증난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요? 아 그거 뭐지? 있어요 뭐요? 어 그때 안 봐주고 그냥 다 다 걸었으면 어 아 그 그때 그 달리기 시합 아 아 그거는 방송을 위한 재미 아닙니까? 빅잼이 크 좋긴 하죠 어 방송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거에 짜증내서는 안되죠 오히려 한건 하신거지 아 아 그게 방송으로 영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방송용으로 크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놀아 놀아볼까요 아란파크님이랑 랑이님이랑 예... 어떻게 좀 잘 요리해 보세요 크흐흐흐흫 아 요리 포기했어 아란파크님 압팡하게 요리해 주시면 되구요 랑이님은 직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요리 포기했는데요 그리고 큐브가이님은 죽이시면 제가 옆에서 대신 웃어드립니다 대신 웃어주는 서비스 아 빨리 레디하세요 레디나 아 모르겠다 뭘 모릅니까 즐기면 되지 살인마 하면은 사람들이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 본성이 나온다고요? 큐브가이님 마왕 같았어요 큐브가이님이 제일 심하게 나타났죠 뭐라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우리 아란파크님 한번 하셔야지 살인마 맞아요 아란파크님 살인마 하면서 귀엽게 한번 해보세요 이리 왕 이리 왕 어 쏘우다 마정 한대 마정 이러면서 어 왜 아란파크님이 갑자기 말이 없으시지? 화장실 가셨나? 어 왜 그리 만나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나도 안보인다 나도 안보여 소리가 안난데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누가 나간듯 아니 쟤가 안보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맵 자체가 다 안보여요 지금 아 불토 어디있어 불토 저 지금 하고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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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밝기 조정이 아니라 그 그런 맵의 그 뭐라그리드나 속성이 지금 그래요 어둡게 누가 지금 무슨 퍽을 쓴거 같은데 아 살인자 본인이죠? 예 무슨 살인만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소우요 소우요? 소우요 소우 돼지요 돼지 우리 아란팡님도 소우 좋아하시죠 물론 모니터 밝기 조절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모니터 밝기 조절이고 게임 밝기는 또 따로 조절을 해야되서 굳이 막 맵 바뀔 때마다 조절하면 귀찮잖아요 짜증나시는 살인만님 좀 더 아 진짜 Must. 보타裔 뭐아 시기도 오오오오 doe 이거는 근데 나도 안보이지만 살인마도 안보일걸요? 너무 어둡다 진짜 like 지금 그 흑인 여캐가 저고요 백인 여캐가 아란팡 님이고요 살인마가 비오 님이고요 그리고 그 흑인 형사캐가 랑이 님이고 살인마 하면은 이상해지는 사람이 슈브가이 님입니다 솔직히 너무 이상해졌잖아 아까 그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아 원래 그런 거예요 왜 한 명도 안 보이지 맵이 까매가지고 랑이 님 밖에 못 봤어 도시작이 도시작이야 고of 도시작이 도시작 이 아하 반장한다 난감하네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걍 걸리지 그랬어요 걍 걸리지 아 갓 살려줘? 그랬잖아 살려달래 놓고 왜 랑이 되게 잘 하신다 이쪽이니까 맞짱 맞짱 딴 데 가서 치료하시죠 소리 지르고 계셔 딴 데 가야지 뭐 아까 봤어 어딨지? 다 봤다 축하합니다 ㅋㅋㅋㅋ 이거 하얀거 쏘우 이거 더 퇴치하는거 맞아요? 예예 근데 그게 다 다가 아니에요 이 짜식 쏘우꾹네 지겠네 아 어디갔어 아씨 어디간거야 여기 하나 있는데 그거 했어요 아 그래 했는데 그거 웃더라구요 하나가 안보이네 하나 아 뭐야 덫 하나밖에 못 설치해 아 진짜? 아 뭐지? 왜 덫을 하나밖에 못 설치해? 원래 4개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안돼요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걸렸다 아 오우 쳐 쳐 쳐 쳐 쳐 쳐 나 말고 가야지 아 어 으아 아 아 여기있구나 아 아 아 히히히히 두리 히히힝 아.. 노력하신다 노력하셔 아직 죽지 않아요 자꾸 소리질러가고 도망가야겠다 피오님이 기쁜 탄식 알암팡님 아직 못찾으셨어요? 그냥 걸어이 진짜 화났어 화나셨어 여태까지 살려줘 이러더니 아이씨 걸어 생존자를 해도 사람의 본심이 나오나봐요 뭐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콜라구 고개 끄덕 쓰지 말고 콜라구 이러면 한 번이 우리 아랍팡 누나 화나면 진짜 다 주옥 되는거야 아이씨 모르겠다 가라이크자 동생 일단은 문 열어놔야지 aos 쾌 άλλ shocked byte Go abou among the Punj observe 5 you can 감사합니다. 새벽에 본성 노출게임 물결표 물결표 으흐흐흐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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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몬 커몬 채트티어! 아 근데 맞아 아니 이 양반 헬멧 그거 어떻게 할거야 그거 그거 달고 가면 안 돼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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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 나 락이니만 잡아 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온다 온다 그거 온다 돼지가 온다 아 지금 지금 아라님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되게 급하죠 돼지가 온다 아 안돼 아파 예 대바 되는 스팀 게임입니다 뭐야 예 구투부 강타 랑이 님 나오세요 빨리 거기서 티빙은 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아하 랑이님 그런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거는 다른 유저들이랑 할 때 하시고 나만 죽었나요? 그렇네요 나만 죽은거 같았는데 저도 죽을뻔 했어요 비윤님,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비윤님이 열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당한게 너무 컸어요 아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너무 빡치지 마세요 이러면 나 같이 안해 아니 랑이님이 아까 당한게 너무 컸대잖아 그냥 재밌게 하셔야지 재미로 하셔야지 당연히 이것도 재미죠 어 잠깐만 이거 나 뭐로 들어가지? 뭐야 한명 어디갔어 두분 지금 살인마 하시다가 두분 다 들어왔어 랑이님은 이제 살인마 하지 마세요 두번 하셨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란님이 살인마 한번 해보시면 안돼요? 여보 일단 저기 하시고 비윤님 한번 더 하신다니까 비윤님 하시고 다음판에 아란파크님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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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찌는 칼찌는 그 저기 막 발버둥 치다보면 그게 떠요. 체크하는게 떠요. 그때 잘 타이밍 맞춰서 칼찌 할 수 있습니다. 아 발버둥을 쳐야 하는구나. 난 안 쳤는데 그게 시작하면 무슨 캐릭터 옆에 무슨 마크같은거 뭐라 그래야 되나 나뭇가지같은거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엔티티 그게 있을 때는 발버둥 안 쳐도 뜨는데 그거 없을 때는 발버둥 쳐야 돼. 비오님 아직 멀었습니까? 네 좀만요. 지금 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죽이시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셔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태평사가 랑이님이시고 매그토마스 백인 여캐가 아란팡님 그리고 저기 지금 오크라이븐 제이크 파크 수염난 캐릭터가 큐브가이님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저 흑인 여캐입니다. 그리고 비오님이 지금 살인마입니다. 저거 안열리는건 뭐지? 그냥 렉인가 아니면 뭐가 안 먹힌건가? 다른 에드온 때문에 제가 안된건가? 다른 에드온이 자체가 이게 그니까 중첩 안되는 살인마에만 보이는게 있어요. 살인마에만 보이는게 있어요. 살인마용 아날리아줌이구만? 그쵸. 시크릿폭이네. 버그는 아닐걸요? 버그 아니고 살인마용이에요. 살인마가 뭘 썼는지 아 이거 어두워지는 에드온 쓰지 마세요. 내가 답답해. 노헌이 와가지고 아 근데 슬픈마스마 아 근데 그렇게 어둡진 그렇게 어둡진 않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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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가 있겠지? 아니요 없어요? 네 그냥 하셔야 돼요. 오 은율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데 돌려보면 알죠? 돌렸는데 막 빨갛게 나오면 에도온 불토 에도온 낀거에요. 아 아 어구 옮이! 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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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구만 불토 있구먼 그 스킬 체크 할 때 스킬 체크할 때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라마 지워보기고 살인마 누구예요? 아니, 살인마 어떤 살인마예요? 캐릭터? 망구야. 또 망구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예, 설아님 들어가세요. 띠리리링 띵. 누구야? 중쾌하다. 아람팡님, 서방님이신가? 네. 서방님이 돈 쓰셨다네요. 서방님이 돈 쓰셨다네요. 카드가 아람팡님한테 가는 거예요? 알림이? 네, 알림. 함부로 못 쓰겠네. 써요. 저희 남편이 당당하게. 뭐, 당당하게 쓸 수 있으면 당당하게 써도 되죠. 엄한데 안 쓰는 거면.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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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구 단발막을 올린 거 같아. 아, 씨. 할머니의. 흠흠. 덫이 발동됐는데. 아, 불진네 진짜. 불토 찾아야 되는구먼. 아, 불토 어디있어 이 넓은데. 제일 넓은 아닌가? 여기가 제일 넓지 않나요? 뭐, 더 넓은 데도 있을걸요? 아, 이러면 발전기 돌리기가 짜증나는데. 불토가 어디있을까요? 비호님. 비호님. 흠. 한숨 쉬시는 비호님. 아, 저, 저에요. 아, 흠. 큐브가이님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 흠. 한숨이 버릇이야. 아, 하지마세요. 어? 왜 하지말래? 흠. 아, 됐다. 흠. 아니, 왜 하지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흠. 아, 틀리실까봐. 흠. 아니, 아니, 그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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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가 둘이서 힘을 없어서 빨리 돌려야지. 하지 말라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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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완성됐는데. 망치지 말라 이건가요? 와 너무 하시네 아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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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저 가나요 아 저기 저 동네 창 흥 그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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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하하하 난리났어 난리났어 오우 랑이님 잘하시네 불토를 찾고싶다 불토 계속 누우시네요 피곤하신가봐 많이 피곤하신가봐 내가 제일 먼저 극초잖아 와 이 사람들 진짜 즉초로 그냥 나 피토인데 다들 칼을 갈고 하시네 그냥 이를 악물고 하셔 관전 저기꺼 봐야지 튜브가인꺼 봐야지 와 이를 악물고 하시네 무섭다 불토에 아팠어 어 집념으로 여러분 퀴바이머도 되게 잘하시네요 집념으로 고쳐야지 불토에 즉척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와 무서우다 불토컷 에일리언이 나왔어 칭찬한 뒤 30초 됐는데 칭찬한 뒤 돌리십쇼 만껏 돌리십쇼 예 아 이 배턱을 못타지 못하나? 배턱을 못타지 칭찬한 뒤 30초만에 그냥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안 돼 야매돼 야매로 비어님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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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야 랑이님 대신 맞아주셨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칭찬한 뒤 어? 자일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 네 흔들러 탈출 근데 잘가요 아아 들고 가다가 탈출한거구나 발버둥 쳐서 뭔가 있네 어? 5분이 얼마 안남았다 어? 뭐야 또 탈출했어? 네 이번에도 대박 함부라서 탈출 근데 왜 여기만 들어와요? 왜 여기만 들어와 알아빠님 새벽에 배고프셔서 코를 많이 드시네 네 아 감기걸려줬어요 코르.. 코르베레가 좀 맛있죠 건강식 아닙니까? 코르가인이 배로 탈출 못해요 아 그러게요 제가 괜한.. 괜한 모습으로 했네요 아 웃겨 아이고 아 집사 뱅 아이고 오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으음 이거죠 오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마 직접 그 뭐야 저기 한방폭 더 들고 오신 건 아니겠지? 아 아직도 세 개나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네요 진짜 절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 굿 오오 영웅이야 어디서 또 할머니의 단발막아 어 뭐야 거기 있었어? 뭐지? 근데 저게 뭐예요? 무슨 표정은 못떠는데? 따라갈게 분통 아이씨 왜 이렇게 짜증내시니까? 아 뭐야 아 너무 짜증내시는데 아 너무 짜증내시는데 좀 besar 그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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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발자국거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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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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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sable 치료를 하시든가 구하러 오시든가 발전기를 돌리시든가 성실 거기서 설사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성실 엫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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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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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ㅋㅋㅋㅋㅋ 여기서 만나다니 으어어어어 아... 헐... 님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가요 친구가 인사님 어서오세요 맛있음과 ㅋㅋㅋㅋㅋ 와... 직처하는거야? 여기 직처해요 맛있게 먹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맛있게 먹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개구가 어딨을까? 포기하셨어 꼼도 희망도 없어 꼼도 희망도 없어 어 뭐예요? 직차 직차 약간 제가 당한게 그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Kh них 어디? 랑이님 언제 남편은 부딪혀있어 나루토다 어디다 계곡 옆에 있다 어디? 아까 랑이.. 저기 누가 계신 곳? 어 랑이님 근처? 예 누가 바로 옆으로 달리다보면 어 그랬어? 난 못봤지? 랑이님 죽으세요 ㅋㅋㅋㅋㅋㅋ 야 너 싫대? 랑이님 너무 힘들셨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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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따라오라는데? 어 감당 형 그쵸 맞아요 다리다보니까 있더라구 호론이 누구셨나보다 개구다 그러는거 개구 지키시는가? 두 사람은 무슨 개구겠어요 쫓기는 것? 응 쫓겨요 그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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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퓌퓌퓌 심장소리 심장소리에 지리네요 발전기 하나 아 긴장돼 나오세요 어딜 나와요 어딜 나가 나가면 안되지 나가면 때릴거잖아 당연하죠 근데 왜 나오래 아 싫어요 아까 그 2층 말고도 또 있어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뭐지 내가 여기 있는거 어떻게 알았지 설마 아니겠지 어 뭐야 왜 안 쫓아오지 오 마이 갓 그러게요 투명이 직천해요 라인님 뭐 지금 돌리고 계신가 와 이번판 피를 말리네요 피를 말려 hop 하하하하 빡겜들을 하시니 와 지금 지금 한마디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비언님 한마디도 안하시고 지금 너무나 무서운것 아우 까지하는게 완전 깜짝이야 그 말이 없는게 할말이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즐기셔야지 이러면 방송 못나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혼자 할때 혼자 할때는 조용히 하시고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보고있는 내가 너 깜짝 아 아따 놀래라 아 왜 잘 돌리고 있었는데 낭인님 오셔가지고 그거 왜 터트립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할머니 돛은 그 기어다니면 안터져요 아우 난 살인자 못하는데 하하하하 밑밥깔기 없기 하하하하 아 난 못하는데 아우 난 살인자 진짜 못하는데 어떡해 하하하하 막 그런데 겁나 잘해 하하하하 이렇게 죽쳐 하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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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걸어야겠네 하하하하 그니까 랑이 님부터 먼저 잡았어야겠는데 아 진짜 아까 랑이 님부터 잡았으면 빨리 따라올지 순간 깜짝 놀랐어 왜요? 또 튀어나왔어요? 소리도 안 나고 오 깜짝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들 그래 아니 이 양반은 왜 일로와 잠깐만 나 혼자 죽을 수 없듬 아니 왜 일로와 아 놀랬네 진짜 잠깐만 이게 바로 감히 과제임 감히 과제 감히 과제 나 혼자 죽을 수 없듬 없듬 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명만 걸려라 진짜 어 무서워 아 너무 무섭다 지금 일을 가고 계시네 진짜 살이 날 거 같은데 진짜 살이 날 거 같아 이러다가 나 나중에 덤님 저랑 덤님 저랑 형표 한번 하실래요? 아니면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솔직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본거임 와 데드하드 데드하드 같은 거 없는데 아 아이씨 형 지금 지금 이거 조금 조금씩 고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러려고 했는데 아우 맞았다 아아 맞아버렸다 아 아 아 아 아 누구 웃음소리야 이거 아 아 아 심장하게 놀릴 뻔 흠흠 비오님이 캐릭터를 못 놀리케도 저는 놀리키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무섭다 무서워 으 으 으 아 배고파 저녁 안드셨어요? 저녁 지금 시간이 몇신데 저녁 먹고 시간이 몇시가 흘렀는데요 3시 반이야 지금 3시 반이야 벌써요? 네 3시 반이야 와 진짜 빨리 흘러간다 와 대박 와 이렇게 같이 하니까 PC방에서 밤새는 기분이야 근데 저는 진짜 PC방이라는거 그니까 아 이제 막 손에서 쥐날라 그랬네 아 하도 하도 끌어안고 다녔더니 손님.. 손가락 아파요 나는 새끼손가락 아파요 컨트롤을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거든요 저는 나 2판 내내 지금 계속 기어다녔거든요 쭈그리고 다녔거든요 쭈그리쭈그리 향을 저 패드여가지고 캐리터가 허리 아플거 같아요 아.. 아 빨리 나가줍시다 아 서로를 위한 길이야 오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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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저 집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저기.. 그거 뭐지? 아 뭐야 치킨 나가겠네 오케 아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점수가 이거밖에 안돼 나 뭐한거야 아니 큐브가이님은 4만 7천 점이나 먹고 아란파크님은 3만 1천 점 먹고 나 왜 꼴등이지? 끝나면 나오잖아요 점수 아니 난 심지어 심지어 탈출까지 했는데 왜 나 꼴등이지? 자 이제 아란파크님 가십니까 나는 진짜 살인마하고 안맞나 진짜 아 왜 잘하셨어 두명 아니 두명을 직체했으면 잘한거죠 아니 대리인이잖아요 에휴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즐기셔야 합니다 아유 진짜 진짜 고인물들이랑 하면 얼마나 열받는데 이정도는 뭐 일도 아니야 네 아 그러긴 하죠 아란파크님 그 해골 걸려있는거 오퍼링에 그게 즉처에요 해골 걸려있는거? 네 빨간색으로 빨간색 해골 아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해야지 자 이제 아란님 이제 본성 타임 막판 하겠습니다 이번판 네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간사에 먼저 발견하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네 뭐라고요? 잘 찾아봐 잘 못들었습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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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두 분 아유 먼저 죽여가지고 아이 재밌었어요 저 아니에요 아니야. 재미로 하는거죠 뭐. 저도 즐겁긴 했어요. 진짜 이러고.. 이러고 이제 여러 명이서 하면 좋은데 몇 명 없으니까 너무 아쉬웠죠. 인대가. 그때 이 선생님하고만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선생님이랑 했을 때 보셨죠? 아 그때 어머니 오셔가지고 진짜 그거는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너 되게 많이 보기는.. 뭐야 왜 시작 안 했어? 아 제가 아직 안 했어. 저도 얘기 안 했어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자 막판 재밌게 합시다. 네? 난 바로 뒤에가 침대인데 아이고 아이고 지금 두개밖에 안들렸어요? 못벌이? 몰라 못봤어요. 맞네요. 저게 즉처네요. 안보인게. 못벌이게. 즉처도 있고 뭐 다른것도 있겠죠. 살인.. 생존자들을 안보이게 하려고. 그거는 모르고 당하는게 더 충격이 클테니까. 아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다. 썩은 들판. 콜드빌드 농장. 어? 아 뭐야 왜 나 후레쉬 들고있지? 멘탈 챙기세 멘탈. 썩은 들판의 옥수수 농장에. 우리는 갇혀있지요.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해야죠.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해야죠. 아 근데 이거 다섯개나. 아니 아람팡님 어디가세요? 나 못봤는데? 저 여깄어요. 어디? 후레쉬. 후레쉬걸이요. 뭐야. 아니. 죄송해요. 미안해요. 뭔가요? 못봤는데? 안 보여야만 하지? 아니. 뭔가 터졌어. 어디야? 아이고. 에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стать다를 bond B. 오bres 사pret enough. 아아. 지금 목소리를 하려면 필사적이에요. 이이잋잇잇 Kirby. 아우 아파라. Flash it. Chape. languages beneddy meansVENs. 싹 게가 보인다. 오븐 카드예요. 오븐, 싹 게. 아 왔어? 섬님 잡고 있었구나? 네 없어져 버리셨다는 심장소리는 들리는데 네 심장소리 어? 아 꼈다 아이고 돌리고 돌리고 열었네? 네 집착살인마네 집착이 쩌네 살인마가 아니 그냥 아이고 됐다 멸티스 셰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할게 사랑한다고 또 또 말할 걸 그랬지 또 말할 걸 그러지마 님은 먼 곳에 망설이다가 안녕히 계세요 아미미미 재밌다 못 산다 할 것을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깜짝이지? 누가 있었어 뭐지? 뭐긴요 엔진 돌리는 소리죠 점점 멀어져 가네 아람파 님 왜 오셨다 가셨어요 아람파 님 못 걸게 이거 갈고리 부셔버려야지 오 나이스 뭐 뭐 적당히 적당히 열받지 않는 선에서 재미를 위해서라면 어 Skin 아유 그럼 발작기 계속 터뜨려야지 ㅎㅎㅎㅎ 아 뭐야 발작기는 자기가 터뜨리고 다 도망갔어 뭐야 나 혼자 남아 있었어 와 저 말투로 어디서 들은 말투데 저거 어 뻥 안치고 진짜 있었어요 저거 뭐지? 어디서 들은 말투데 저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니 안보이죠 그러면 어디가 어디가 으흥 한 대 맞고 튀기 아이고 왜 이쪽으로 오세요 글쎄요 아이고 아 너무 꿀잼인데 아휴 저 살려줘요 불질러 어떡해 불질러 그러고 싶다 예? 그거 방어 아니에요 그거? 옥수수 밭을 다 불질으십시오 그냥 안 돼요 제가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 밭이에요 여기 제가 전세를 써요 전망대에서 전망대에서 구경 좀 해야겠다 아 너무 꿀잼인데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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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들판에 아람팍 농장주는 아이고 손님들이 썩 달갑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요 하하 잘못했어요 때렸당 아 소리만 들으면 달라난가 지금 하하 여기 꿀잼이야 여기 어 그래요? 아 아 아 이 와중에 맞아 죽는 사람이 생겼네요 아 알려줘 아 아 아 아 아 이따 이데스요 이따이요 아 누구가 왔어 아 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비오님 뭐하셨어? 발버둥 안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희생했는데 0.1 남기고 끊어졌어요 아 했구나 견자단 견자단 하지마 견자단이 뭐예요? 저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거 어? 분명히 랑이 형 있었네 그게 왜 견자단이지? 견자단처럼 멋있게 나와서 아 옆문인가? 랑이 형이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퍽 받으실 거예요 그럼요 어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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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라 내가 잉 짠 가자 가자 아 나 나 왜 적응이 안되지? 이 상황이 네 저도요 나 이미 내가 걸리는 덫에 걸려 덫에 욕망의 덫 내 덫 섬님 내 덫 욕망의 덫 섬님 섬님 어디가세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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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님 잘 도망치세요 이 쪽으로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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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섬님 놓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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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도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거기서 조금만 왼쪽 봤으면 저 들켰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시야가 좁으시구나 원래 살인마가 좀 좁아요 아니 살인마 자체가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해야지 아니면 저처럼 한 명만 노려요 한 명만 노리고 싶은데 다 한 대 맞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지 끝까지 쫓아가갖고 가기 정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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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달려라 안 안타크니 달리다 말이지? 때렸어 때렸어 큐브가 있니 복 받으실 겁니다 와 아우 아까워라 큐브에 아이고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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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둘이었는데 야 뭐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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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저리 아잇 고요하구만 썩은 들파는 오늘도 평화롭구만 어 아잇 아잇 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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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어 뭐야 오오오 굿 끗끗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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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렸던 건데 어 순간 덫 덫구라는 걸 잊고 있었어 덫구덫 덫구덫 오 덫구 오 덫구 하지마 덫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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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한 대만 와서 맞아줬어도 탈출하는 건데 이거 아 아 큐브가 있는 제가 열려요 아 아 뭐 어떻게 아 콧노래 되게 여유로우셔 걸린 채로 되게 여유로우시네 여기가 되게 아늑해요 제 집같고 편안합니다 흠흠흠흠 pass 이리와 이리와 regardless of my life 해먹에 걸린 줄 알겠어요 흐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흮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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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흡흠흠흐흠흠흠흠흠흠hur흠흠흠흠흠흤흠흠흠흠흠흠흠흠 そ흠흠흠흠흠흠흥흠흠흠흠흠흠흠흠sek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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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치를 하려고... 어디 치를 하려고... 어디 치를 하려고... 뭐야 다 나갔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말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방송 이래가지고는 방송 예 다 날립니다 이거 오늘은 엉크 뜬 게 아니라 자아가 뜬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넘쳐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저는 스케줄이 있어서 내일 하든 모레 하든 저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다른 게임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거 게임 그 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음 알겠습니다 어떤 거요? 레버엔딩이요? 아 그거 뭐였지? 레버엔딩 나중이에요? 아니 아까 비오님이 선물해주신 게 뭐였지? 장기돌림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기돌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틀에 어쩌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예 뭐 틀에 어쩌고 그거 아이고 장기돌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디스트레이션이요 디스트레이션 음 그렇대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왔섭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자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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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랑이 님도 디스코드 함께 해요 들어오셔서 빠이용 빠이용 이즈곤